이런 거야. 봐봐. 이게 무슨 가스도예요? 중력 가스도 쥐라고 했었죠? 이것도 중력 가스 쥐예요. 이것도 중력 가스 쥐고. 근데 1번이 2를 봐봐. 믿기지 않겠지만 다시. 1번 2. 1번도 중력 가스도고 2번도 중력 가스도야. 1번이 2를 보면 이거야. 무조건 뭘로 봐봐. 등속도로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지금 개중에 어? 선생님. 이거는 이 힘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 힘은 물체가 운동할 때의 가스도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 손모가지의 힘은 어디까지 이거 처음부터 만들어준 것뿐이야. 이거에 현혹되면 안 돼. 알았죠? 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 손을 떠난 순간은 그냥 전부 다 중력 가스 쥐인 거야. 그래서 1번이 2를 보면 등속도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